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시장이지만 점차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힘으로 상승 전환을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초전도체 수급이 분산되면서 2차 전지, 그로 HBM 반도체 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급 면에서 긍정적인 점은 소폭이지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대회 변수가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내일 시장 좀 기대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8월이 휴가 시즌입니다. 그래서 8월은 테마의 계절. 너무 오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주,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이 수목금이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 그게 다르게 생각해보면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테마가 마지막 불꽃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를까 어제 네이처지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악재가 터져버리는 상황들이었는데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수급이 점차적으로 조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다만 오늘 저희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주도주들이 상당히 빠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는 자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내일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다음 주에는 시장의 분위기는 완연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을 좀 더 기회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8월의 마지막 실현. 마지막 실현이니까 저가 매수를 하려면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매수를 하는 게 맞다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통신장비 관련 주가 강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오픈렌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공공무선망을 좀 더 확충시키는 부분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물론 지금은 공개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정책적인 발언들이 9월 달에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통신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통신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하락폭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 중국산들이 워낙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에 대한 위기가 있었고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는 북중로 그리고 이제 한미일에 대한 척점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통신장비들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선은 HFR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FR 같은 경우에 안테나 관련된 기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바닥곤역에서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들이고 서진 시스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관에 대한 수급이 앞서서 상당 부분 들어와 있던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 번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 외에도 이제 안테나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위성통신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좀 더 현재 과정에서는 눈여겨봐야 되는 하반경적성을 보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주목하는 부분은요. 2차전지 그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제 쪽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실리콘 음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녹스와 애경케미칼 KBG가 부각받으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흐름도 좀 살펴주시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리콘 음극제에 대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리콘 음극제가 충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양극제는 배터리의 성능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출력 향상을 하는 것이 양극제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주행 거리와 출력 향상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양극제가 주목을 받았던 거라면 음극제가 하는 일은 충전 속도와 수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면 수명이라든지 또는 충전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음극제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충전 속도에 대한, 급속 충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음극제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우선 JO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O 같은 경우에는 CNT 음극제에 들어가는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런 도전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이제 나노신 소재, 그리고 또 한 군데가 JO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에 대한 주가 반등은 현재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반등을 일으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반등폭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리콘 음극제 사업 자체를 하는 곳이 포스코 퓨처엠과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로 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음극제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들 포스코 퓨처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대한 반등은 음극제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다음 주에는 좀 더 강한 약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양극제가 떴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음극제가 좀 뜰 차례인가요? 일단은 양극제입니다. 일단은 양극제. 무조건 양극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 양극제, 리튬, 그러고 난 다음에 음극제 이런 식의 순위이기 때문에 일단 양극제를 반드시 한 종목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극제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금 관련주도 뜨고 있는데요. 흐름 살펴주시죠. 네. 8월은 테마의 계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금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이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이제 월 중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뜬다는 것은 그만큼 힘은 조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슈가 됐던 것이 천일염 가격 자체가 고금 행진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천일염 가격은 오늘만 오른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는데 시장은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초중도체가 가장 강했던 거고 이게 두 번째로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반등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우선 이제 인산가 가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산가가 바닥 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이는데 일부 좀 더 약진에 대한 부분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한적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연말에 김장할 때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오늘 등록할 관련주는요. 통신장비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바닥에서 바뀌고 있는 통신장비 우리가 통신장비는 안중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중근 의사님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5G 통신장비는 안중기가 먼저 합니다. 바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좀 더 선별해야 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매출이 적은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광네트워크 장비 현재 무선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장비 안에서도 광네트워크 장비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검사 계측 장비인데 우리가 5G 확충시키거나 그런 통신장비에 대한 부분을 인프라를 확충시킬 때 이 계측 장비가 가장 먼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노와이리스 같은 기업들은 반드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DTNCR은 검사 장비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윈스라든지 텔코웨어 같은 기업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요? 안중기 안에서 나올까요? 네, 이 중에서도 인텔리안테크 보시겠는데 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위선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현재 해상용 위선 통신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고 현재는 글로벌적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재평가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9만 3천 원, 손절가는 7만 6천 9백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